안녕하세요. 컴퓨팅과 게이밍에 관련된 영상, 강의 등을 만들고 있는 김시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요.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페이지 파일, 가상 메모리를 없애면 게임이 빨라진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일단 여기 아주 케블님이라는 분의 블로그인데요. 국내 블로그 치고는 정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가상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MS-DOS 시절부터 메모리가 엄청나게 비쌌던 MS-DOS 시절부터 있던 기술이에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 같은 운영체들이 쓰는 기술인데 뭐 이제 그냥 바로 이 도표가 너무 잘 만들어 있어서 이걸 보면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자, 메모리의 우리의 메모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파란색이 일을 하는 중이고요. 녹색이 자는 중이에요. 안 쓰고 그냥 담아만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이 이제 새로 일을 해야 되는 메모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예요. 얘는 자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모자르잖아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옮겨 놓습니다. 가상 메모리 페이지 파일로 그러면은 일로 이렇게 옮겨 놓고 얘는 또 재워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일을 하고 그냥 자는 애들은 그냥 여기다 이제 가상 파일에 담아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를 적은 메모리로도 큰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일단은요. 근데 왜 이거를 없애냐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자 이제 다른 블로그에 이제 써있는 국내 블로그인데 여기에 이제 있는 글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파일의 단점. 하드티스크의 페이지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순수한 램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월등히 느리다. 맞죠. 램은 엄청나게 빨라요. 하드는 비교도 안 되고 SSD가 아무리 빨르고 M.2가 아무리 빨라도 램보다는 월등히 느립니다. 근데 그거를 램처럼 씁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맞죠. 그거는 시스템을 느리게 만들겠죠. 저도 불과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SSD. 우리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 그러나요. 하여튼 이거를. 이거는 이제 하드가 아니라 메모리잖아요. 그래서 쓰기 제한이 있어요. SSD는. 쓰기 제한이 있는데 그거에다가 메모리처럼 지웠다 썼다를 반복한다고 당연히 성능이 수명이 줄어들겠죠. 많이 쓰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건 되게 걱정할 일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드 용량을 점거란다. 안 그래도 이제 저거 터져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이유로 다 페이지 파일을 없애고 저도 얼마 전에 없애봤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테스트를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자 일단 결론은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페이지 파일을 없애는 게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제가 알아낸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하우투기기라는 포럼에 이제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파일이 뭐고 이거를 디세이블 안 쓰는 게 안 써도 되는가 라는 글인데요. 여기 이제 페이지 저기 가상 메모리에는 설명이 쭉 있고 어떻게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고 설명이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요 부분이요. 페이지 파일을 안 쓰면은 성능이 향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램을 그냥 쓰고 페이지 하드를 SS를 하는데 당연히 성능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이 실제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셨대요. 자 이거를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 상상이 그러니까 성능 향상이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테스트가 여기에 있는 글이에요. 여기 제목도 되게 자극적이죠. 페이지 파일을 없애는 게 포인트리스 쓸모없는 일이다 라는 글이에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들 싸웠죠. 이래저래 그렇다 뭐 어떠고 어떠고. 근데 어떤 분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독자 중에서 에릭이란 분이 테스트를 실제로 해보셨대요. 그 테스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 부분을 한번 설명. 이분이 써놓은 결론. 이분이 이제 되게 벤치마키도 돌리고 게임도 돌리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무런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having a page file or not.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11달 정도를 페이지 파일 없이 썼고 그게 이제 실제로 성능현상이 있는지를 진짜로 이분은 팩트체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키를 여러가지를 해봤는데 그 벤치 결과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위에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링크는 제가 글에다가 걸어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봅시다. 부팅시간. 평균적으로 이건 MS예요. 미리세컨이죠. 그러니까 30초가 걸렸대요. 페이지 파일이 없이 하니까 30.1초 31.1초래요. 페이지 파일을 있게 하니까 1초가 그렇게 뭐 적다면 적다고 볼 수 있고 크다면 클 적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체감될 속도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셧다운. 컴퓨터를 끄는 동작. 윈도우에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이제 페이지 파일 없는 게 약간 빠르긴 하네요. 45초 그 다음에 49초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돌려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PC마크 점수를 볼게요. 자 페이지 파일 없이 했을 때 평균 점수가 2400 정도. 그 다음에 페이지 파일이 시했을 때 역시 2400. 뒷자리만 약간 달라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8.6.2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정말. 그거는 똑같은 컴퓨터로 계속 벤치마크를 돌려도 똑같은 시스템에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수예요. 그리고 이제 산드라로 돌려보셨고요. 그래서 차이가 여기 산드라 같은 경우에는 0.0133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스마크라는 벤치 프로그램도 돌려보셨대요. 여기서 차이는 17. 조금 대략 페이지 파일 없는 게 더 점수가 더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임 페이지 파일 없이 돌렸을 때 보시면은 자 여기 중요한 거 평균 플레이 FPS 15.21이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파일이 시했을 때 15.25 0.01을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퍼포먼스 차이에는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페이지 파일을 분명히 메모리처럼 쓰면은 메모리만 쓰는 게 헐등히 이득이 돼야 되는데 허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어... 그... 뭐냐... 제가 그거를 실제로 제가 모니터를 하면서 게임을 해봤어요. 자... 볼게요. 오늘 이제 방송했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누르면 안 되지?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 소리는 줄여놨고요. 지금... 게임에... 자 보세요. 지금 대기실에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밑에서 두 번째가 페이지 파일 사용률이에요. 사용 크기랑 그거를 지금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영상이 자... 이게 이제 게임 중에 이제 화면에 제가 이제 손을 놓으시면은 놓으면은 왼쪽에 이제 어... 자 이제 보일 거예요. 왼쪽 위를 전체 화면으로 보셔야지 잘 보일 겁니다. 지금 페이지 파일이 10기가가 잡혀있어요. 게임하는 중인데 10기가가 잡혀있는데 사용률은 0%입니다. 1% 3% 자 보세요. 지금 계속 1% 잠깐 썼죠. 근데 이게 페이지 파일을 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페이지 파일을 설정해 놓은 그 SSD의 사용률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페이지 파일을 잡아놓고 신나게 그거를 쓰거나 읽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수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도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영상의 페이지 파일 사용률이랑 크기를 한번 계속 보세요. 수명에 있어서도 이렇게 담아만 놓고 거의 SS를 안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수명이랑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지금 컴퓨터가 되게 여러 대거든요.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게임하는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녹화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작업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조종하는 맥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 업무를 보는 사무실에서 주 업무를 보는 아이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우리 이제 정리 직원이 쓰고 계시는 사무용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쓰는 컴퓨터 등등등등 제가 직접 관리하는 PC만 7,8대 되는데 대부분 다 SSD가 들어있어요. 근데 단 한 대도 그렇게 오래오래 SSD를 썼는데도 단 한 대도 쓰기가 투명히 다해서 버린 적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페이지 사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담안만 놓지 뭔가 하는 게 없어요. 가끔 가끔 찔러봐요. 근데 가끔 가끔 찔러보는데 그 페이지 파일이 없다. 있어야 되는 페이지 파일 있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짜져 게임이 디자인이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파일을 설정해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디세이블 해놓으면 뭔가 상상은 조금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잃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페이지 파일을 없애는 법을 소개해주신 이 블로거님이 그릴 이렇게 되게 잘 쓰셨어요. 어떻게 하면 아주 자세하게 페이지 파일을 없앨 수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러면 이제 다 좋네요. 빨라졌습니다. 이런 글들이 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에러가 떴다. 이제 자 보세요. 이걸 따라 했다가 블루스크린이 떠서 안전모드로 들어가보면 메모리가 없다고 뜨고 당연하죠. 메모리 이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메모리가 너무 작은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글이 있고요.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런 걸 되게 안 좋은 글을 보셨는데 그게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이나 게임들이 대부분 페이지 파일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하고 맥도 마찬가지고요. 리눅스도 마찬가지고 유닉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윈도우 PC도 마찬가지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이 짜져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그거를 여기 페이지 파일이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없어질 때 뻥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파일이 없으면 아예 구동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이 우리 그 참 우리 발적화 게임은 재밌지만은 되게 발적화에 되게 하여튼 사람 괴롭히는 이 배틀그라운드도 페이지 파일이 있게끔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없이 하셔도 메모리가 넉넉하시면 16기가 이상이면 없이 하셔도 도라는 갈 겁니다. 근데 가끔 가요. 그 크래쉬 에러가 나온다든가 배드 모줄이 난다든가 그러면서 게임이 다운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능적인 성능 향상이 별로 없는데 폭탄을 하나 가지고 언제든지 게임이나 프로그램이 다운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테스트 많이 하신 분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을 한번 마쳐볼게요. 자 이 분이 어떤 식으로 하셨고 쭉쭉쭉 나왔습니다. 결론 페이지 파일이 있던 것도 똑같다. 그리고 이 분 정리 되게 잘해놨어요. 내가 배운 것 윈도우를 페이지 파일 없이 쓸 수 있나? 어 쓸 수 있다. 성능 향사가 형상이 있나?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약간의 퍼포먼스 향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증명은 안 됐어요. 그리고 게임이 실행되는 게 없었냐? 그런 것도 일단은 언급이 좀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결론 내린 거는 쓸 수는 쓸 수는 있지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됐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파일을 이제 설정을 하시는 게 맞고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페이지 파일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쓰시기로 마음이 드셨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제가 참고하는 블로그이라든가 테스트 제가 실질적으로 테스트한 거는 언제든지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영상 말미에 다 넣어놓을 거예요. 글들을 그 링크를 보시고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쓰시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은 윈도우 탐색기에서 내 PC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속성을 보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또 고급의 성능이란 부분을 들어가세요. 거기서 다시 고급으로 들어가시면은 자 가상 메모리 설정하는 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하실 때 저는 두 개가 있어요. 카드가 그러니까 SSD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M.2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일반 SSD예요. 저는 여기 이제 시스템이랑 중요한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디스크에다 하라고 다들 이제 추천을 합니다. 다른 디스크에다가 제가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가 있는 SSD는 없음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있는 부분은 사용자 크기 지정이라는 걸로 해서 저는 24기가를 세팅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는 32기가를 추천을 하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32기가까지는 절대 필요가 없고 24기가 하면은 사실 이것도 좀 오버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한 16기가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넉넉하게 그냥 잡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든 드라이버를 페이지 파일 크기를 자동 관리 이건 하지 마세요. 그냥 딱 픽스로 해놓아야지 에러가 덜 생긴다고 합니다.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진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경우에 따라서 리부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상 페이지 파일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저의 리뷰입니다. 결론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실 이유가 없고 괜히 폭탄을 만들지 마세요. 페이지 파일을 없애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이제 가능한 한 100% 제가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내용 제가 잘못 말한 내용이 있어도 그 점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나중에 또 나중에 다시 좋아하는 영상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새로운 사실을 또 알아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